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시장 돋보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진우 소장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왜 앞부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명석 앵커가 무슨 랩을 하면서 암호를 나는 처음 듣는 얘기를 막 하는 데다가 저는 그 중간에 랩을 한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했는데 왜 깨운 거야. 채팅방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밌는 얘기 많이 올리시는데 아니 제가 지금 많이 느껴요. 지금 명석 앵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이러면 진짜 꼰대되겠다 싶은 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아... 걸그룹 모르세요 요즘 걸그룹? 아니 뭐 이름은 들어봤는데 소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걸그룹이 누구예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소녀시대. 아하... 거기까지만. 지금도 소녀시대.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많이 따라오셨네요. 아니 근데 저 뭐야 뭐 훌륭한 성악가들 돈 많이 드리고 애 많이 쓴 성악가들이 지금 공연이 없고 어디 설 무대가 없고 요즘은 뭐 트로트맨들이 그냥 뭐 군민들을 갖다가 희망을 주고 힐링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트로트 한 번 듣다 보니까 진짜 명석 앵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전혀 딴 세계의 얘기네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생아가 이제 20몇만 명이야. 우리 인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젊은 걸그룹 저것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년들. 우리 국산 트로트가 전 세계 노년층에 좀 이렇게 중장년층에 어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큰 비즈니스. 미국의 모드라 그 미국의 그 장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트리 뭐였는데. 컨트리 포크 무송 이런 것처럼. 컨트리 포크 무송 이런 것처럼. 컨트리 포크 무송 트롯이 되면 좋죠. 눈방울 자음에 올라오고 막 난리 났는데. 저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눈방울 자음에 알아요. 눈방울 자음에 불렀나? 그러면. 저 정도까지네. 네네 여기는 이미 지나갔고요. 알겠습니다. 다소 우울한 얘기가 될까 싶어서 일단 한번 뛰어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해요. 세상은 우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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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2차 확산 이미 지나왔는데 우리는 이거 충분히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고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4만 명 나왔죠. 미국에서. 최고치 다시 한번 찍는 확진자의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시장에서 좀 2차니 3차니 얘기가 나오는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요.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에 이제 좀 코로나 관련한 뉴스나 재료는 시장에서 좀 다소 둔감했죠. 그러나 이제 둔감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좀 사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죠. 천만을 넘긴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이다는 얘기죠. 확진자가 공식적인 통계상으로. 이 표현이 참 가슴 아픕니다. 끝이 안 보인다. 그죠. 우한 발병 6개월 만에 215개국 번져서. 북한 청정지역 북한 빼고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50만 명.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국, 브라질, 러시아 순서입니다. 확진자 많기로 인도, 영국이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굉장히 낯설어요. 낯선 모습이죠. 그런데 제발 실제 뉴스에서 이 화면이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껴줘야 됩니다. 써줘야 되는데, 착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름대로 스트롱맨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위험이 또는 어떤 위협이 바이러스한테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기사에서 지도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미국, 브라질, 러시아 순서죠. 이 부분인데요. 요즘 지금 베이징 관련해서 우리 정통적인 어떤 언론에서는 중국 소식 거의 안 나오죠. 우리가 겨우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 아마 굉장히 흉흉한 걸 많이 보실 거예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의 우박이 떨어지질 않나. 무슨 토네이도가 불고. 폭우가 지금 며칠째, 거의 한 달째 오고 있죠. 네. 아, 중국이요? 중국이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거 보세요. 결국 지난 주말 얘기가 4만 5천 명. 지난 주만 하더라도 3만 명 넘었다고 우리가 긴장했어요. 난리나셨죠. 하루에 4만 5천 명이 넘었다. 토탈 250만 명이 넘었는데 이 추세. 이 추세. 그리고 이 그림도 있네요. CNBC에. 보시다시피 뉴욕, 뉴욕 옆에 있는 유저지나 메사추세츠. 이런 데는 처음에 반짝하고 나서 많이 잡혔죠. 많이 잡혔는데. 문제는 다른 대부분의 주들도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데 줄다기보단 더 오히려 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큰 그림인데. 그냥 다 늙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이런 쪽에서 확 올라가고 있는 이 사진. 우리도 지금 사실상 안심할 단계가 아니죠. 그렇죠. 특히 청정지역으로 여겨지던 이쪽. 전북 전남 지역까지도 조금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캘리포니아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손자들 3대에 걸쳐서 일가족이 28명. 아주 비극적인 기사도 막 들리고 하는데. 자, 이 흐름을 한 번 보세요. 지난주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는 그 뭡니까? 오클라우마 그 텍사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1층만 꽉 찼던 거. 1층만 꽉 찼던. 그러고 나서 이제 유세에서 돌아오면서 새벽에 백악관에 떨어져서 이 사진이 대서특필됐죠.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 풀어져끼고 USA 모자 이렇게 구겨지고. 자, 이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기자들은 늘 옆에 붙어있고. 자신의 이 모습이 전 세계에 실린다고 생각 못했을까요? 충분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정도로 멘붕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오클라우마 유세가 흥행 실패하고 굉장히 화가 나고. 스태프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있었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그 주간에는 또 존 볼터는 회고록을 통해서 여러 이모저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아, 그냥 멘붕. 아, 막 피곤해. 막 그만했으면 좋겠을까요?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고 나온 게 이거였죠. 피트 나바르의 입방정이었죠. 뉴스원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나바르 입방정에 휘둘린 한국 등 아시아 정시. 그때 우리 출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파였었어요. 네, 네리 커들로가 나와서 달래고. 결국 한 시간 반 후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로 완전히 진화를 했는데. 좀 평소 나대는 성격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나바르 발언 중에 그게 중요합니다. 1월 15일 날 무역 합의하기 전에 이미 중국은 수십만 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뉴욕, 밀라노 등지로 보내면서 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리고 그들이 무역 합의 사인하고 서명하고 비행기 타고 딱 떠났는데 팬데믹 소리가 들리더라. 이게 지금 뭐냐 하면 1단을 내비친 겁니다. 거기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정 외부의 어떤 희생양이 필요하고 안 되면 그때 너희 중국 또 한 번 멱살 잡을 거야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주 나왔던 것 중에 이 마이너스 4.9 2020년 글로벌 IMF 전망치 아니에요. 두 달 전에 마이너스 3% 그런데 두 달 만에 마이너스 4.9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상태. 바이든이 50% 트럼프 36% 이게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 대학의 최종 최근이 이제 그건데 소위 말하는 부동층이 14% 이게 다 트럼프한테 갈까라는 보장도 없는데 물론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2016년에는 90매 프로였어 힐러리가. 그 얘기는 또 하고 있고 여론조사 너무 못 믿을 것 물론 그 가능성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1월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시간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의 그저 반사 이익을 얻는 차원 기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뭔가 제대로 분전이 필요하거든요. 분발하고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서 트럼프 싫어서 이쪽으로 간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쉐도우 캐비닛을 갖다가 구상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을 갖다가 재무장관 1순위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월가로서는 움찔합니다. 계속되는 흐름이에요. 엘리자베스 워렌. 여기 조금 시장으로서는 뜨끔할 만한 인사예요. 자, 지금 다우지스 보세요. 이 가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중천정 더블탑이나 헤드앤숄드만큼이나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한 번 나왔다 하면 이거는 좀처럼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되는 패턴이 나왔어요. 선골 반전이에요. 아직도. 그러고 나서 200일 갔다가 못 넘었습니다. 이 1800포인트 깨졌을 때 자꾸 비유하기를 제가 마구마구 몰아쳤어요. 한 12라운드 복싱 경기 가운데 1라운드부터 7,8라운드까지 계속 몰아쳤어요. 몰아치다가 한 대 딱 카운트만큼 넘어진 게 다우지스 1800포인트 빠진 겁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났어요. 네, 바로. 벌떡 일어났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데미지인지를 우리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허세를 부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카운터펀치 맞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0일 선을 못 올라서다가 지금 이제 50일 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 다음 여기서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스타케스틱이나 아래 사이가 옆으로 길은 와중에도 장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이때처럼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대목에서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다우지수가 그렇게 빠지던 날, 1800포인트 빠지던 날 지지 지난주 목요일. 3주 전 목요일. 그때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른바 23.6%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HTS도 끄어보시면 38.2, 50, 61.8 전에 23.6이 끄어질 겁니다. 아마 기술적으로는 가장 미니멈한 조정이에요.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3,900포인트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은 여기서 더 밀리면 얼마?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38.2 아니면 50%, 절반. 그동안 올라왔던 거.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절반까지 간다. 7월 동안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 치면. 그럼 여기서 3,000에서 2,700이면 300포인트. 추가 10%? 그쯤 가야 또 연준이 뭐 허겁지겁 나오려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에서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다이버전스는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가 위클리로 윗골이 달린 데다가 거래량 보세요. 지금 여기도 지금 로빈후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라들었죠? 그런 와중에 지금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많이 빠지고 있던 와중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확 터지는 거나 둘 다 조심해야 될 기술적 지표예요. 반전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됐다고 하면 아마존 닷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수혜주였죠. 그런데 아마존도 지난주에 윗골이가 달립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슈팅스타, 유성형이 나와요. 윗골이 달리는 거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많이 빠지다가 아래골이 달리는 건 뒤도 안 돌아보고 사야 되는 거고. 과메수 국면이죠? 거래량은 오히려 다이버전스 나오죠? 그다음 페이스북. 총 8.3% 빠졌어요 하루. 이른바 기업들이 페이스북에다가 광고 철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인 즉슨 이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Stop Hate for Profit. 이익을 쫓느라고 막 정원을 부추기고 하는 거 이런 거 중단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흑인인권협회 등등을 해서 이런 데가 하는데 왜 페이스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 같은 이런 어떤 증오를 갖다가 부추기는 이런 메시지들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왜 조치를 안 했냐. 이런 이유로 무슨 기업들이 짱짱한 기업들이 무슨 유니레브부터 시작해서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등 해서. 파타고니아 같은 의료업체 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페이스북은 실패했답니다. 충분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 조치는 hate flies. 어떤 증오가 가득한 거짓말과 굉장히 위험한 프로파겐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플랫폼 페이스북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확산되고 하는 걸 멈추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아마 지금 광고해봐야 광고비도 못 뽑는 시절에 좋은 핑계를 얻었고 저렇게 하면 또 기사 나가면서 그 기업의 이름이 알려지면 광고 효과도 있고 소비자들 보기에 개념 있는 의식 있는 기업이네 싶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6월 26일에 8.3% 페이스북이 빠졌더니만 저크버그 재산도 72억 달러, 8조 6천억 원이나 사라졌다. 아휴 안 됐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재 823억 달러, 98조 7천억 원. 뭐 저크버그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쓸데없는 걱정. 큰 일을 했죠. 굉장히 혁신적인 일을 했고.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런 어떤 페이스북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좀 우리 국내에서 조금 조금 시도하다고만 말았던. 사이월드 말씀하시는. 그런 그런 것들. 그걸 개발했던 사람들은 저크버그처럼 부자가 못 되고 그냥 페이스북은 저렇게 해서 100조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어요. 이제 엘리저베스 워렌 같은 사람이나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거두자. 저 사람들이 사회에서 또 이렇게 뭐 덕을 본 거 아니냐. 아니 누구나 고생하지. 너만큼 고생 안 한 놈 어딨냐. 그런데 너는 뭐 왜 갖고 졸죄 100조냐. 그것 좀 이렇게 내놔라.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살자. 이게 이제 워렌, 그게 어떻게 보면 샌드스였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상황. 또 하나. 골드만삭스도 나왔죠. 보시면 연휴, 목요일 날은 뭐였죠? 볼크를 조금 완화한다. 그러면서 한 은행권에서 한 400억 달러 정도 자금 여유 생긴다. 이게 더 많이 겁났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나왔던 장 끝나고 나서는 스테리테스트 끝나고 나서 연준이 하는 얘기가 너 그 지금 2분기까지 했던 배당금 이상 줄 생각하지 말고 실자가 안 나오면 배당금 주지도 말고 자사 좀 해입하지 마. 이게 뭐냐 하면 무슨 PMCC의 프라이머리, 세커드리 마켓에서 막 해주잖아요. 회사채 매입하라고. 그다음에 급여 중단 안 되게 하라고. 다 은행 통해서 주는데 그렇게 줬더니 그 돈 받은 은행들이나 기업들이나 회사채 매입 주로 자사주 매입이나 하고 배당이나 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준도 대충 아는 거고 예전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가만 안 놔도 이런 거 없고.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스테리테스트를 해서 한 세 가지 시나리오 V자 반등, U자 반등, W자 반등 했을 때 W자 반등 한 번 더 WDB 올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한 7,800조 원 가까운 손실 한 7천억 달러 정도의 은행권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좀 자중해라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물고 내려오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뉴욕장이 밀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오늘도 이 와중에 코로나는 이렇게 막 돼가고 있고 미국 장도 이래 보고 저래 봐도 언택트 주도 빠질 거 없고 은행 주도 빠질 거 없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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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도 약간 부실부실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 주가 다시 한 번 보시죠. 이날 이 거래량 선거 보세요. 거래선 지난 기관 투자자들의 반기말 리밸런싱을 앞두고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많이 터지고 있는데 어지간한 종목들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평소 대비 거래량 터졌잖아요. 여기 누가 마음이 편해요. 여기서 이만큼 빠졌는데 바이를 했어. 매수 세력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빠져도 이 정도 빠졌으면. 쭉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매수 세력이 좀 구달릴 것 같아요.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할 만하죠 지금. 누가 샀을까. 반나절도 못 기다리고 하루도 못 기다리고 1조치나 사주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빠지기만 하면 바로 트위터에다가 주식은 오르게 돼 있는 거야. 늘 오르는 거야 하는 포트노이의 가스와 분위기에 같이 스크람 짜고 가는 로빈후드들이나. 지금 여기서 매수는 그쪽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뉴욕 증시 지수 선물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또 견딜만 하고 한 번 다 겪어봤던 일인데 싶어서. 좀 했던 지수가 오후로 갈수록 자꾸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난주 했던 말이나 지지난주 했던 말이나 차이가 없는 것은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 있고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가 있고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거기서 상환을 갖다가 두 번 더 쳤으면 저는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겠으나. 2주전 3주전 대비 지금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또 사세요. 이제는 사서도 돼요라고는 드릴 어떤 명분이 없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리 봐도 빠진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쉬었다 가는 게 정상인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시장이라면. 이게 시장도 아닌 거예요. 튤립 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거기다가 거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또 한 번 우리 트리거가 됐었던 게 유가였거든요. 거기까지 한 번 쭉 살펴. 혹시 또 그쪽도 괜찮은지 한 번 그게 궁금해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모든 지수대가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 다우지수 많이 빠졌을 때에 6월 11일 날 그 다음날 우리가 여기죠. 우리 지금 코스피도 뭐죠. 딱 나오죠. 23.6이라는 데가 나오죠. 네. 그러니 여기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봤던. 그 다음에 더 밀릴까. 그래서 38.2도 가고 절반도 갈까. 이거는 이쯤 가서 고민하시죠. 나중에 고민하고. 코스닥도 약간 좀 버겁죠. 네. 유가. 유가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동안 빠졌던 거에 절반에 오니까 얘가 더 가기가 힘든 거예요. 40여가 넘으니까 힘드네요. 여기서 이제 한 43분 50센트 정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이걸 열어버리면 이제 50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기서.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뭐. 니콜라 같은 주식도 무슨 뭐. 아직까지. 차 한 대도 못 만든 회사. 그 수소 뭐 관련한. 드럽죠. 네. 그것도 그렇게 뭐. 현대차 시총을 넘어서고. 포드 뭐. 다 합쳐봐야 개를 못 이긴다는데. 이 시장에. 튤립 사는 거나 비슷한 거기에 비하면. 기름은 그래도 실체라도 있지.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쉘 하면. 그 쉘. 하면 떠오르는. 체사피크가 파산이야. 이 뉴스가 나오는 판에. 그럼 체사피크가 저 정도면. 다른 애들은. 줄줄이겠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그러면 뭐. 공급 줄겠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사봐도 가능하겠으나.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확산되는 와중에. 과연 그 수요가 받쳐줄 것인가. 그래서. 저기서 아마. 놓을 것 같아요. 40불 금방에서. 브랜트유 기준으로. WTI 기준 35불 근처에서. 그런 상황이고. 우리 코스피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식으로. 지금은 기술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명이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바이오팜 상장할 때까지. 바이오팜 주구장창 가는 거죠. 다들 고민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바이오팜. 바이오팜. 매주 못 받으신 분들. 당일날. 상한가를 더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고민이시죠. 지금 대세는. 상한가를 더 잡아야 된다. 이게 대세입니다. 그런가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조금 좀.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말자. 이게 지금 거의 3주째.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보다는. 어. 지금 현재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근데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2주째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예.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트와이스 한번 들어봤어요. 트와이스. 블랙핑크. 블랙핑크.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가볍게 그래도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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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